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제조만 크게 버렸어, 가자! 토론 면접 답변 논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토론 면접은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를 묻는 그런 회사의 로열티를 묻는 질문들이랑 같이 해서 실제로 삼양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식품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우선 만약에 식품 쪽 관련해서 최근에는 계속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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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NG에 맞춰야 할지 아니면 맞추지 말고 기존 세대에 맞춰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만약에 주제가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요. 토론 면접은 보통 한 4, 5명, 대여섯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중에서 역할을 선정을 해야 돼요. 자, 역할을 선정할 때 만약에 내가 리더를 맡고 싶어. 그럼 리더 역할은 뭐냐면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조별 점수가 높아서 합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역할에 따라 달라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성 중요하죠. 그리고 적극성 그렇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협업 이런 게 되게 많이 요구가 되는데 실제로 협업은 얼마나 개인적인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적극성은 역할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그리고 논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겠고 팀 전체의 논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팀 전체의 논리는 요대로만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리더십이 있고 내가 뭔가 사람들을 잘 통솔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 찬반 논란을 해볼까요? 이게 아니라 일단 지금 그러면 타겟별로 MZ세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주제 상기시키고 여기에 맞춰서 최근 MZ세대의 어떤 소비 특징, 리틀 트렌드 그리고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한번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팀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저는 MZ세대의 이런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 소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막 하시겠죠. 얘기를 하실 때 포인트는 서본결이에요. 모든 말과 글은 서본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MZ세대의 가치소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하면서 근거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최근 MZ세대가 현재 이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역시 MZ세대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저만의 경험으로만 봐도 그렇고 어떤 기업의 평가 혹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들도 MZ세대의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상식이나 최근 이슈나 간략한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딱히 이게 말을 할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경험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꽤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례들을 이야기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꼭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 이야기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식품기업만 지원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업계에서도 실제로 MZ세대를 이런 식으로까지 타겟팅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MZ세대의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장이랑 근거를 얘기를 하실 텐데 여기에서는 막 첨의하게 대립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서로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점들을 다 조율을 해봤을 때 결국 MZ세대나 좀 고령층 세대 역시 오른 기업, 바른 기업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삼양기업이 굳이 비단 MZ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세대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절충해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면접관이 볼 때 이 사람은 협업이 가능하고 조율이 가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의 주장을 뭔가 관철시켜야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같이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서 좀 조율점을 찾는 것 그래서 같이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게 된다면 개인 점수나 단체 점수 둘 다 잘 받으실 수 있겠죠.